아, 완벽해 여기가 비켜! 어, 비켜! 어, 마지막은 아닌가? 저것이 나한테 놀랐어 뭐였어? 괜찮으세요? 저거는...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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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아, 저거는 그냥 귀여운 베이비 로버레인 베이비? 걱정하지 마, 형님 곧 큰 녀석이 될 수 있잖아 김도현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아, 깜짝이야, 정말 좋은데 여기가 좀 더 불어오는 것 같으면 좋겠다 전혀 불어오는 것 같으면 좋겠다 이곳은 거의 다른 곳이야 이곳은 여기 있는 곳이야 또 다른 곳이 있는 곳이야? 최근에 많은 액션이 있는 곳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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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들아 어떡해 뚱뚱 경고 경고해야지 마이크, 우리 여자친구들 뭐하는거야? 이메일아 이메일아, 이메일아? 이메일아, 이메일아? 공격해야지 적적좀해 여기 너같은 사람은, 너 반기는 사람은 없거든 진짜, 너의 문제야? 이 새끼가! 에이! 너희 둘이 뭐하는거야? 우리 여기로 돌아다니깐 나비효과 업데이트 있대 좋은 시간이야 에이, 마이크 너와 제스 제스 캄밤을 확인해봐 그래 그래 네, 좋아 거기에 올라가? 당연히 그래서, 조슈 음... 불을 지필까? 내 가방 어디갔지? 내 가방! 분홍색 분이 있는 가방 그 로데오 거리에서 샀거 그 3980원에 산거 있잖아 오 마이갓 이메일아, 이메일아 이탈리안의 스틸레토 랩에서 그 가운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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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운데로 내가 내 가운데로 저 가운데로 제 가운데로 후, 너는 이가 내가 내 가운데로 너는? 아마진 이젠 너는 자동차 차량에 바로 자, 와 자주 돌아가 가운데로 아주 가운데로 아주 가운데로 오케이 오케이, 가자 아, 같이 가자는 거구나 난 또 심부름 시키는 줄 오케이, 내가 물고 가야 해 하아... 엑사일드 헤헤, 나의 일이야 아, 바르... 별채는 멀어? 그 별채는... 니가 평생 가장 못 볼 가능한 아등답고 아내의 낭만적인 사랑의 복음자리야 헤헤, 거기 갈 수 있나? 있다면 말이지 이게 우리한테 운이 때리는 거 같은데 아이가 필요할 거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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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 먼저 죽는 거 아냐 쓰읍... 헤헤, 조시로 내려갈까 정말? 뭐? 아니지 그... 그래, 얘네 죽는... 얘네 죽을 거 같아 이제 Trustees 에이- 메략 덩어리ам- 사진 한방 찍어줬- 오 좋아 나도 찍고 싶었는데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그들이 나타나지 뭐야 이거 했었네 다음에 내가 찍을게 뭐 그래 뭐 알아서 하도록 해 하지만 앞뒤로 있는 비사체를 다 제대로 닮는게 만만치가 않다고 펼쳐가자 펼쳐보고 싶어 빨리 가자 펼쳐 알았어 갈게 갈게 생각해둔게 몇가지 있어 너 아까 매트랑 힘자랑 한건데 지금 뭐야? 네 안녕 그냥 너 여자를 지키는 행위였지 아 진짜? 나 감동받으라고 그랬다고? kend 진심 흐허허 어? 저기 뭐 있다. 저기 뭐 있어. 저기 뭐 있어. 어? 사유재산. 겜방송 처음 보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그래 가는 길 어둡다고 했던 것 같은데 별로 안 어둡은데요? 후레쉬가 있어서 그런가? 자 싸우지들 마시고요. 편하게 보십시오 그냥. 재미로 보세요. 뭐. 어? 길이 어디지? 어디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 이거 티널프님 감사합니다. 백계 선물 고맙습니다. 어? 어디로 가지? 티널프님 고맙습니다. 이거 뭐. 이거 뭐 켜나? 어? 어? 어이? 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요? 비켜봐! 내려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무섭지도 않은가 봐요. 애들이 뭐 다 젊은 나이의 허세죠 뭐 어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발전기.. 발전기가 어딨다는 거지? 잘 나가다가 여기서 막히면 안되네 이거 플레이 타임 길어가지고 막히고 이러면 안되는데 야 올라와 올라와 또 왜 내려가 3년 게임 중 최근은 화이트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전기를 찾아야되나? 다시 나가야되나? 어 여기 뭐있다 길이 여기 있었네 아이 추워 에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불전기가 어딨어 어 일단 다시 한번 돌아갔다 가볼게요 여긴 뭐 없는거 같으니 아 뭐 눌러보라 그랬어 맞아 현재 목표 별채로 가는 길을 따라가세요 따라왔잖아 따라왔잖아 따라왔는데 왜 거기 아 있..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내가 한번 갔다와볼게 아 되돌아온거라고? 되돌아온거라고 내가? 설마 되돌아온거야? 방금 여기가 여기가 베이스캠프였어요? 말도안돼 아 여기야? 흐흐흐흐흐 뭐지? 우와 전기 나갔나본데 와아 여기 있겠지 그러면 되돌아왔다고? 오 뭐야 오 오 죽나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야 너 죽는다 야 에이 좋았어 어디에 볼까 으이샤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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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럭셔리 온 오 야 여기있어 너 죽어 야 너 여기있어 너 죽어 나오지마 나오지마 다시 보면 밖에 있으려나 어 없네 야 너 죽는다 너 난 몰라 난 경고했어 따라오든지 말든지 내가 방금 뭘 봤거든 거기 너 죽는다고 그러더라 야 너 죽어 아이 귀찮게 이거 다 해야돼 어픈 더 도어 꽤 괜찮지 아마 그냥 그랬네 오우 예아 나 히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신나지않아 별로 안 신나 보이네 아 나 지금 완전 신나 신났어 헐 허프포연님 안녕하세요 허프포연님 안녕하세요 어 뭐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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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금금지 테이프 허어흐흑 들었어. 길을 이렇게 밖에서 헷힐지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제시카를 애칭을 제스라고 하는구나. 네. 너 머리에 빠지지 않았지? 제가 볼 수 있는 건 아직 7개의 몸에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너 떠났어? 아... 모르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 죽을 뻔했어 어, 나 죽을 뻔했어 봤어, 봤어? 어, 나 죽을 뻔했어 어, 뒤에 뒤에, 뒤에님이 뒤에님이 뒤에 있었어요, 지금 오 오, 소름 아, 이래서 나비 효과라는 거구나 안 그랬으면 난 죽었을 거 아니야 야, 그거 밀어 이랬으면 난 죽었을 거 아니야 야, 니가 죽는 줄 알았더니 야, 난 니가 죽는 줄 알고 맘 놓고 있었는데 내가 죽을 뻔했어 오, 오, 오 피했잖아 아, 좀, 좀 아, 하, 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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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와, 제, 완전히 야, 별채 가는데 무슨 인디아나 존스요? 우리는, 신비의 포물을 찾아 떠나는거지 헉? 토틈이다! 토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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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너.. 왜 나와... 토틈 잡아!! 뭐야 행운의 토템? 행운 맞아?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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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뭔데 fallen 이러고고자 안쪽에 포탄하면서 병원 오래 걔shelf 째씨 얜ロ λ 왜왜왜왜 싸우지 마세요 왜들 싸우십니까 몰바님 시비 걸지 마시구요 진짜 뭐야 단서 발견 다 데인저야 다 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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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플레이 타임 되게 길다던데요 아 얼마나 했냐고 물어보신거 같은데 한시간 좀 넘은거 같은데 장난친거라구요 장난쳤는데 그 짝대기 땡땡을 넣으면은 누가 봐도 그거는 정색하고 얘기한거 같은데 그 채팅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채팅하실때도 조금만 더 배려 부탁드립니다 생방보다 녹방에 사람이 더 많을 수 밖에 없죠 녹방은 하루 왼종일 틀어놨고 주무시는 분들이 즐겨 듣는 방송이고 게임방송은 많이들 안보시더라구요 제 게임방송 재밌는거 재미가 없는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헉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흫 Deep Lincoln 링컨의 잠이 어디 봐? 호아. 내가 대통령 사령관을 받을지? 으으... 대통령 전용기 나 대해줄까? 헤헤 재미있어요? 아예 고맙습니다. 어? 뭐야 뭐 뭐? 오잇! 아 뭐가 있나? 잠깐만 잠깐만요. 나비효과 오오 조사하기 샘이 크리스의 수신 메시지를 받고 크리스가 샘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었어 오와 크리스가 샘의 행동에 기분이 상했어 그래 크리스가 샘의 참견을 비판했어 오오 이런게 다 남네 그죠? 크리스가 다람쥐를 쏘지 않기로 했고 자연이 균형상태로 남았다 오오 이런게 다 남나봐요 오호 애슐리가 매트에게 망원경을 사용하도록 권유했다 마이크와 에밀리가 만나는 장면을 매트가 목격했다 매트가 마이크가 대면했다 마이크와 매트가 싸웠다 오호 그녀의 영웅이 되어라 마이크가 즉시 제시카를 도우러 왔고 제시카가 마이크의 용기에 감사했다 크으헤 휴우 이야 소름 또 있나 또 있나 쥬아 어 하나씩 토템은 지금 다 하나씩 모았네요 일단 모르겠어요 사고사인건지 특정한 살인마가 나오는지 아 방금 근데 아까 살인마가 계속 지금 알짱거리고 있단 말이죠 블랙우드 파인제의 산의 서식생물 전설적인 육식동물인 이 막강한 포식자는 엘크나 술록을 비롯한 마주치는 모든 동물을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엘버타에서는 사유지에서 늑대를 유인하고 사냥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블랙우즈 파인제에서는 늑대의 개체수를 통제하고 있으니 안지 마세요 사체를 특히 좋아하는 잡식성 동물 회색곰은 고기라면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공격하는 회색곰은 드무다 엘크는 수천 년간 이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순한 생물이긴 하지만 우드머리 수컷은 침입자에게 공격적으로 어 이렇게 해서 죽을 수도 있다 소리구나 그죠 이 동물 삼대장한테 이 동물 삼대장한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늑대나 회색곰이나 술록에게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야 돼 또 또 되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텐데 여깄다 여깄다 뭐 뭐 뭐 문 열어 들어 어 여기 올라온 데 아니에요? 잠깐만 여기 올라온 데 같은데? 아닌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 여기 올라왔던 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여기 올라온 데 맞어 나 여기서 으쌰 으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일로 와봐 제시 일로 와봐 흐쌰 흐흐흐 삼념은 기사받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왜 못 들어가지? 여기 왜 근데 다시 못 들어가냐고요 어? 나 못 들어가 다시 빼박인가 인제? 다시는 못 가나? 흐흑 터시는 못가나 봐 헿 저도 길치라서 현실에서도 게임에서도 게임에서도 길 엄청 헤매요 이 게임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못가는 거 보면 그냥 다시 내려가는 게 맞나봐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따빙 대빙인 어 조심해 순록 조심해 지금 제가 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난친 거야 순록 조심해라 여기 내려가는 게 맞네요 그냥 여기서 맵을 그냥 돌려쓰게 했나봐요 여기로 가는 게 맞아 맞아 뒤에 뭐가 보였다고요? 아아 저 씨 이 새끼 우리 보내기 전에 길이라도 터놨어야 되는 거 아냐 네가 불평꾼인 줄은 몰랐는데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비켜봐 침침아 침칭이래 또 시작이다 지게 버릴 거야 헤헿허헤헽 헤헿헤헿헤헤헿헤 헹디 샷 오! 오! 오마이갓 어떻게 된거야 목욕하는거 도와줄까? 여기서 불타나? 설마? 설마 여기서 불타는건 아니겠지 얘도? 여기 뭐 없나? 주인공이요? 뭐 이 애들이 다 주인공인듯? 합니다 이중에 몇명이 살아남고 몇명이 죽냐가 관건인거 같아요 선택지에 따라서 와우 뭐... 녹방 딴거 달라달라고요 지금 음? 아... 게임 방송 보기 싫으신 분들 녹방... 들으시라고 녹방을 안꿨더니 녹방에서 들었던게 너무 많이 나온다고 딴걸 돌려달라는 또 요청이 들어오네 거의 한 이틀... 이틀에서... 어 이틀에 한 번씩은 제가 플레이리스트 바꾸는데 너무 녹방을 많이 들으신거 아니에요? 문신사? 문신... 어? 아까 누구 문신 안에 있었는데 그죠? 사진에서 예 나중에 해드리... 나중에 바꿀게요 요게임 끝나고 나중에 바꿀게요 아... 아 운전하면서 매일 들으세요? 근데 제가 항상 뭐 방송이 거기서 거기라 천 몇개가 되긴 하는데 바꾼다고 바꿔도 어... 녹방의 특성상 들었던게 자주 나올수도 있어요 안그러면 유튜브로 보시는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끝내주는 파티를 열건데 니가 와주면 정말 좋겠어 2013년 이게 그때 사고났을 때 그건가?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최대한 한 음... 제가 그까 거의 한 10? 한 열 몇 시간? 에서 한 20시간 안팎으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 2, 3일에 한 번씩 이틀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봤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겹치는 부분이 있긴 있을 거예요 듣다보면 자주 특히 자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헤나 조시 페이스 여러분을 샘의 헬로윈 파티에 초대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근사한 복장 필수 헉 어 이거 그거네 어 이거 그건데 예 졸리시면 주무세요 얼른 잘자요 아유 뭐 그.. 그.. 굳이 막 갈아타시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죠 이 방송도 매력이 있고 저 방송도 개성이 있고 골고루 또 이 방송에서 나왔던 게 저 방송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 방송에서 못 들었던 거를 저 방송에서 들을 수도 있고 골고루 예정해 주십시오 뭐 갈아타고 뭐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럴수있구님 들어가세요 섬님 방송 듣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못 들은 게 많습니다 재미있는 게 많아서 좋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사진은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 가능성 테스트 대부분이시라 이러시면 곤란하죠 그는 정말 화끈하고 끝내주는 남자인데 당신은 집에서 자수를 뜨고 피아노 연습 중이라니요 정말 그냥 포기하세요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라도 해보세요 가출하거나 아이 뭐야 아직 다 안 읽었습니다 별.. 별.. 별 내용 없겠지 예 방송 2개입니다 하나는 그냥 괴담 들으시면서 주무실 분들 들으시라는 녹방이구요 하나는 지금 요 게임 생방송입니다 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뭔가 좀 빨리빨리 빨리빨리 좀 진행 합시다 예? 어우 깜짝이야 탈이 있어 하회탈이 있어 여기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콜라 듣는 방송